자 안녕하세요 북선영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가지고 어 비잔티즘 제국에 관련된 서강좌 관련된 강독 내용 강독하겠습니다 자 서강좌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어 이게 10여개 연봉인데 93페이지 펴보세요 자 첫번째 달력은 각자 읽어보시구요 두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자 이 두번째 달력은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관련된거에요 비잔티즘 제국 수조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최초의 기독교 황제였던 콘스탄티노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로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항구이자 남공군량의 요대여서 육로만 방류하면 정복이 불가능한 입지를 갖췄다 게다가 흑해나 지중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기에 상업중심지에 넣었어도 더할 나이가 없는 요지였다 그래서 콘스탄티노스가 330년에 이 도시를 제국의 수도 삼은 이래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지만 고대부터 그 지역이 지명했던 비잔티움도 같이 이름도 함께 사용했다 자 이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는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신민도시 있죠 그리스 신민도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자 하여튼 그 비잔티움이라는 것은 이제 시민도시 그때 당시의 이름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같이 사용했고 동로마 제국도 이제 그때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죠 자 게르만족은 제국의 동구에 항우 지속적으로 종속한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기에 비잔티움 제국은 게르만의 습격이나 대이동의 후유증을 극복한 후 차츰 안전을 되찾았다 그렇지만 서노바 제국 마지막에 르무누스와 아우코스트루스가 오더 아케를 위해 폐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넘과 그 계승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뿐 서노바 지역에 다시 찾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동코토 왕국을 건설한 테오도리에게 기약하기에 어려운 선의를 기대할 뿐이다 테오도리가 한동안 동노마 제국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동노마 항제의 명으로 그 당시 동코토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탈리아 북부의 그래서 친노마 정책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유스티노스 항제하고 갈라져서 그 당시 사회가 벌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그때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그럼 한계 유스티노스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강좌가 서계보다 유스티노스 항제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공부하실 때는 서강좌도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27년에 유스티노스 항제가 제국의 통치를 막게 되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과거의 영각을 되찾는다 콘스탄티노프 폴리스는 옛 노마를 대신해 새로운 노마로서 당대 최대 도시로 발전했다 로마적인 관료제와 동부의 경제적 기반은 비잔티움 제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 시기의 항제들은 부제국에 대한 합법적인 통치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렸다 유스티노스 항제는 제2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니케이반란 니케이반란은 일종의 민중반란이라는데 교과서에도 언급된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때 니케이반란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재정적인 압력이라든지 갈리의 부정부패 등등 해서 콘스탄티노프에서 일어났던 민중반란이에요 이때 이제 대교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유스티노스 항제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공동통치를 맡고 있었던 그 부인이었던 테오드라의 결단력에 의해서 그 당시 반재우파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죠 그래서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고요 그래서 그 여제 테오드라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도 앞선 시기에 제국의 통치자와 달리 유스티노스는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지주계란 요청지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중요한 지역들을 산자막, 게르마 왕국들과 전쟁을 기피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 당시 이제 아까 반달 왕국이 있죠 북아프리카에 있던 반달 왕국과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노마와 친했지만 나중에 이제 동노마왕과 결별했던 동고토 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진정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노마 제국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서구트도 부터도 베티카를 베티카도 징취하는 등 노마 제국의 절반을 가까이 해보겠다 하지만 무리한 팽창정책과 오랜 전쟁은 오히려 제국의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때 이제 기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시작돼서 제국의 중심부로 확대한 흑삭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인구의 약 40%가 사망했다고 이르게 되었는데 자 이때 이제 또 7세 말기에는 아바르족이나 사산주 페르시아 같이 제국이 위협하자 그 당시 서부로부터 팽창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니 겟서 획득한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 상실한 것도 있겠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하나하나 약음이 있지 뭐냐면 그 상실됐죠 그때 그 유스테뉴스 대제가 마련했던 영토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스테뉴스 형제는 이렇게 알바한 정복사업을 또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노마법도 정비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마의 영광을 회복하고 국가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마법을 정비했는데 그래서 노마법의 정비의 목적이 나오죠 노마법이 오랜 기간 거쳐 발전하면서 일관된 체지를 상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마법이라는 자체가 다양한 법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 구성돼서 이 법원이 뭐냐 여하가지 이제 뭐냐면 법적인 구성돌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황제의 칭룡으로 구성돼 있고 또 원료원에 통과된 것도 있겠죠 원료원의 조언 그 다음 판례 그 다음 민의의 어떤 통과된 법률 등등등 법무관이 또 공포한 행정명령 등등을 해갖고 여하가지 했어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A에서는 이렇게 많은데 B에서는 이렇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상당히 모순적인 것들이 많아져요 복합, 복사의 이걸 좀 약간 일관되고 좀 약간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 것이 노마법 대전이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관된 체제에 상취했기 때문에 하나의 체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자를 동원해서 그 당시 노마법 대전이 4권으로 크게 구성돼 있다고 했죠 학설 신찬, 그 다음에 법학제요 그 다음에 친법집, 신친법 이런 것들을 구성돼 있다는 거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 하여튼 이게 후대의 시민법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간행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나틴어하고 사용했다 나틴어 그래서 서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유스티라누스 황제 때가 마지막 나틴얼을 사용했던데요 그래서 이때 나틴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 오론이 바뀌죠 그리스 오론 자 나틴얼 버튼은 제국이 그리스하면서 당대에 큰 훈련성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법이 진의 합리적 성격 때문에 서양법, 12세기 이래로 서양법에 큰 영향을 끼워했다 그래서 이제 로마법이 그 당시 중세 유럽에 큰 영향을 줘요 12세기 이후부터는 예전에는 게르만법, 시체법 이런 것들이 주였잖아요 이제는 로마법을 옮기게 돼요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자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 동방에 적대 대력이 제국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무성속도로 팽창하는 와중에 빌리안트륨 제국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될 수 있었던 기반은 로마의 국가제도, 그리스 문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었다 자 빌리안트륨 제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기판 기독교 정책 즉 교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교회의 보호자로서 자처한 황제가 교회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통제하는 이른바 황제, 교황제를 추구했다 유스탄을 쓰던 강력한 군주들은 모두 기독교 군주로서 자의식을 지냈으며 콘스탄티누플 플리스의 초대 대중교 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 및 스톤에 대한 갓을 포기하지 않았다 참고로 동로마 제국은 스톤 세육의 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 있죠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에는 스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냐 일반 교회보다는 그런데 카토리와 상대적으로 스톤 보다 일반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정교라고 카토리가 좀 다른 점인데 이건 좀은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항제권과 교권이 분리되어 발전은 서방과 전혀 다른 종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권과 항제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서방에서는, 동방에서는 합의되었죠 그래서 일치, 재정일치적 성격을 갖고 있죠 항제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숭비의 대성호권의 높이는 문화는 동방측 전제군주의 정통과 맞닿아 있다 기독교가 절대적인 통치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노마 제국이 정통계승의 측면에서 간료 제도가 자유잡고 있는데 제국의 행정과 통치에는 간료 체제가 필요했으며 교육을 통해 배출한 간료들을 경제와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했다 농업은 물론 대외경제 발전에 따라 제국은 상공을 장려했고 제국은 상공을 장려했고 교육에 필요한 재반 여건들 즉, 학폐, 세금제도, 법률, 상골의 질서, 친환 등을 정기했다 여기에서 서계의 론을 끌어다 들면 그 당시 상공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가 통제 아래에 있었어요 통제 경제 아래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제국은 페르시아와 중국 등 동양가의 무역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각종 사치품을 수입하는 통로로 활용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많은 인구와 제국의 우월한 경제력은 세계 무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시켜온 경제 번영의 결과물이었다 비잔티움 양식 볼게요 정성기의 비잔티움 제국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은 건축과 예술이다 이미 유스테노폴리스 황제는 니키의 반란 때 불탄 성당 자리에 하기아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고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관계가 틀려요 니키의 반란 때 불탄가 아니고 하기아 소피아 성당이죠 성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노폴리스 황제 때 만들어졌다가 그때는 좀 뒤에 불타고 그때는 아예 없었다가 다시 중건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역사적 사실관계가 틀렸는데 하여튼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 사람이 처음에 소피아 성당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 때 만들어졌다 사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스테노스 황제는 소피아 성당을 중건했다 중건했다 우리가 경복권 같은 걸 중건한 것처럼 원래 없어졌던 것을 있었다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신성과 황제의 권위를 나타나는 상징으로 자유잡았다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꼽힌 정성기의 비잔티움 건축은 서유를 위해서 로마레스 양식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반영했고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건축 형식이 종전의 건축 형식의 종합뿐만 아니다 그 후에 이게 이제 형성돼서 만들었던 비잔티 경축 형식은 그 후에 이슬람 세계나 이렇게 동유럽에 크게 확대돼요 이 건축 형식은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도 로마레스 양식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반영했고 슬라브 지역의 지중이 열어주고 확산되었다 심지어 이슬람의 모스크에서도 비잔티움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KF의 비루타 슬라브 문화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전성기 비잔티움 건축 형식을 뽑아온 건축물 특히 성전들이 지금도 서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얘는 비잔티움 문화와 종교가 주변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칸스의 왕조사를 좀 볼게요 서기에 넘어가죠 서기 쪽으로 넘어가서 서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81페이지 좀 보세요 아이고 프랑스 프랑스 본건 왕국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등 초창기 때 여러 정치 왕국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조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프랑스 왕조 변천 과정은 일단 서프랑크가 먼저 들어오죠 메시앤 베들댕 조약을 위해서 서프랑크 왕국이 프랑스에 성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서프랑크 왕국은 그 당시에 이제 가계가 끊겨 그래서 이제 어떤 왕조를 넘어가냐면 카페 왕조에 넘어가요 카페 왕조 카페 왕조는 오늘날 일드 프랑스 공룡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기준으로 한 일드 프랑스 영역을 지배했던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 공룡인데 여기에 직위를 하게 되죠 카페 왕조 열어요 그래서 이제 유국 카페부터 해서 사주 4세까지 있었던 왕조고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카페 왕조 관련된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왕조가 이제 계속 가다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해 그래갖고 이제 반려왕조 넘어가요 반려왕조였는데 카페 왕조 전혀 관련이 없는 왕조가 아니고 그 뭐냐면 반개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개월 쪽 그래서 반려왕조 넘어가고 반려왕조는 필립 6세부터 해가지고 앙리 3세 여기까지가 반려왕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백년 전쟁도 이 사이에서 이제 반려왕조의 초기 때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규노 전쟁을 거꾼 후에 반려왕조도 이제 혈통이 끊어지죠 그래서 그 반개혈통이었던 블루봉 왕조가 등장해요 그래서 앙리 3세부터 해가지고 샤르 10세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서프랑크 왕구 카페 왕조 반려왕조 블루봉 왕조 네 4개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순해요 프랑스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왕조가 그렇게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부프랑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일단 서부프랑크는 과거 노마제국의 일부였죠 그래서 이제 꼭 그 다음에 메르빙거나 카로니코 왕조 때 프랑크 왕국의 주요 부분들은 다 프랑스 서부프랑크에 몰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의 이제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많죠 갈리아 지역의 동질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토는 여러 주로 이제 뭐냐면 분리되어 있고 주는 되게 보면 어 그 당시 이제 그 행정구역 그러니까 이제 주행정구역은 주교구나 뭐 도시 행정구역 일치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교구하고 행정구역이 일치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에는 주의 통치자인 주백이 있어요 주백이 그래서 처음에는 주백은 국왕의 대인이었죠 원래 이제 카우스 대제가 주백을 파견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스파되면서 뉴욕한 봉건제우가 되고요 그리고 주백이거나 커지면서 이제 그 프랑크 왕국 서부 프랑크 왕국의 왕권 동안 전체 약화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 들려 달락에서 두 번째 달락 서부 프랑크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서부 프랑크의 대부분 영토는 과거 노마제국의 일부였고 외로빈구나 칼로린구 두 왕교를 통해서 프랑크 왕국의 주요 복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서부 부의 브루타늄 아키텍 지방을 제외하고는 동지성을 갖고 있다 여기 프랑스 여러 지역끼리 나오는데 뭐 요거 싸우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 뒤에 보면 이제 백년전쟁할 때 여러 지도도 있어요 그때 한번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볼게요 왜냐하면 지역을 알아야지 좀 이해하기 편한 부분이 있어요 자 국토는 주도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주라는 것은 주교구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이 이게 이제 보면 교구조직과 일치한다 교회조직과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교구조직은 예전부터 노마시대에 붙어있었던 도시행정구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조직을 만들 때 노마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돈 따가지고 만든 거야 지금도 그렇죠 어떤 단체 이제 조직을 만들 때 경기도 지부 경상도 지부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세시대에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런데 중세시대에도 별 다른 게 없이 어차피 행정구역에 있는 관리된 대부분 그 당시 기독교 성객자들이죠 얘네들만 글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행정구역도 당연히 주도 그 당시 기독교 뭐냐면 교회조직과 일치되어 있고 교회조직은 노마시대 때 도시행정구역과 일치되어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 그다음에 서울란크의 정치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주베기죠 주베기 그는 원래는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신하의 기사적 의무를 지휘했으나 그 지가 점차 세습화되면서 유족한 봉건제우가 됐고 그 중에는 몇 개의 백장령을 병합한 후 대제우가 생겼다 특히 서프랑크 지역 프랑스 지역에는 대제우들이 상당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초창기 왕조차도 예를 들어서 대제우가 못되어 대제우들 그래서 왕도 대제우의 눈치를 볼 만큼 상당히 세력이 커졌죠 하여튼 이러한 유녹한 제우들 근혈 밑에는 서브랑크 왕권은 점점 미약해졌다 그건 단순히 국왕의 무능탄만이 아니다 예당초 샤르만의 직할령은 서부에 그리 많지 않았고 따라서 서브 프랑크 왕권은 언제나 가난한 편이다 샤르만의 직할령은 어느 지역이 많았냐면 서브 프랑크보다는 동부 프랑크 지역이 좀 많았어요 나일강 유력일 때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제우들 또한 강성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서브랑크 직할령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은 서브 프랑크 왕권은 자기 직할령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약해질 수도 없고 그러나 국왕은 그의 지지세가 없기 위해서 봉투를 그의 직할령이 나눠줬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직할령이 더 축소되죠 없는 데다 또 뭐냐면 또 나눠주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왕이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르만 집이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봉건 제조 세력들이 날로 증가했다 왜냐하면 노르만 집이 침입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지방에 강한 사람들 자기 주변에 지방에 강한 사람들한테 몰려들겠죠 그러면 지방 영주 세력들은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왕권은 약해지죠 이런 과정에 10세기 말에 칼로링고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이 5세가 죽었어 누이 5세가 죽었는데 누이 5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봉건 기조과 고위성직자들이 해외를 얻어서 그때 뽑았던 사람은 유국카페라 새로이 구강을 추구했는데 이 유국카페는 카페 왕조의 시조죠 이건 뭐 정확히 구강이 된 유국카페는 그 곡 제의 중에 장자를 협력자에 지명하는 간행을 마련하여 왕이 세습할 기도했고 다행히 왕자가 끊이지 않아서 카페 왕조는 그 당시 14세기 초에 계속되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다척제잖아요 일부 일처 다척제죠 고려나 조선왕조나 뭐 이런 중국의 여러 왕조들은 그래서 왕비에서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첩에서 첩이라는 건 좋은데 빈에서 왕자를 생산하면 어떻게 이 왕자가 곧바로 왕이 계승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였던 카페 왕조는 이건 다른 기독교 국가도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철저한 일부 일처제야 그러니까 첩을 인정 안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여자한테 좋을 것 같죠 그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형식상은 부인이 있어 왕비가 있지만 첩도 되게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동양처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 밑에 첩에서 나온 아들, 딸들은 얘네들은 뭘까요 사생아죠 왜냐면 아비가 없잖아 공식적으로 여기는 아비가 있지만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아비가 없어요 아들, 딸 다 뭐냐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한테 나는 아들만 인정을 받아 그런 경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 왕들도 여러 첩을 통해서 비공식 첩을 통해서 자식들을 생산을 하지만 이 자식들은 왕의 계승이 없고요 왕비에서만 태어난 자식들만 뭐냐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어 자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제 왕이 계승이 좀 힘들겠죠 동양보다 그리고 왕자가 대회를 끊어지면 왕조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옆에 친척 그 핏줄을 찾아서 반개 왕조로 이어지게 돼요 이런 구조죠 근데 유국카페는 다행히도 왕자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카페 왕조에 지속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카페 왕조가 왜 지속이 됐냐 왜냐 카페 왕조 자체가 일드 프랑스라는 파리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공룡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계속 지속됐던 이유가 뭐냐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 뒤에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안정을 바라는 교회의 지지 왜냐 교회의 입장일 때는 정치적 혼란보다는 좀 약간 안정된 어떤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도 왕이란 존재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봉건적 이론에 따르면 왕이란 존재는 있어야지 최상의 존재였던 왕이 근데 왕이 너무 유능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재후도 유능하면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카페 왕조 외에도 일드프랑스 공룡인 유카페 외에도 더 큰 세력도 있었어요 큰 대제육 대제육 대제육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왕이가 되면 어떻게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뭐냐면 싸우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작은 중소재육였던 유카페를 세워가지고 얼굴마담을 내세운 거야 그리고 조종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왕이 표시했던 거고 세 번째는 아까처럼 왕이가 세습됐다 아들을 계속 왕비가 생산해서 뭐냐면 세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이 계승한 세제가 단점없이 세습을 했고 거기는 약간 플러스하면 혼태크를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혼태크 결혼을 되게 잘했어 혼태크를 잘했어 지금 혼태크는 뭐냐면 결혼을 잘해가지고 여러가지 땅을 계속 얻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카페방류가 되게 작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나중에도 왕권이 강해서 다른 대제우들을 막 뭐냐면 이렇게 견제하고 그리고 땅을 빼앗고 그러면서 제일 큰 세력이 커져나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강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카페방류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카페방주 충비의 국왕들은 미약한 존재였다 자 그의 직관형은 지금의 수도 파리의 중심한 일드프랑스 지역이죠 일드프랑스 공룡이 없고 분화 권력에서 다른 본건대제우보다 나을 것이었었다 그 당시에는 큰 제우도 있었는데 프랑스란지 노르방디 브루타뉴 앙주 샹파뉴 브루구누 아키텍 토울즈 같은 강대한 백장령 내지 공장력을 소유한 대제우들은 거의 독립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초기 카페는 이런 프랑스의 통연된 국가다기보다는 이런 대제우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공공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고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 초기 때 왕건이 딱 증정했지만 왕은 상징적 존재에 불구하고 슬지조군은 그 밑에 있는 호적 세력들이 팔을 쳤죠 그래서 고려가 초기 고려 초기는 호적 대연합정권의 어떤 국가였잖아요 이거와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카페 관계가 종속됐던 것은 여기 나오죠 첫째로는 정치적 안정을 받는 교회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교나 수원장도 하급 성직자나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제 후에 본건적 신화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본건적 계층제의 한 구성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래서 교회 재산을 뺏긴 사례가 없지 않아 안정되고 가능한 강력한 구강을 기대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교나 수도원장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외적에 계속 노만침을 받다 보니까 제일 수탈 대상이 됐던 것이 수도원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교회가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구의 위탁을 하냐면 제후의 위탁 영주들에게 영주의 신화로 들어가 그리고 또 영주들도 또 뭔가 이제 나중에 죽은 후에 청구에 가려면 교회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막다른 토지들을 교회에 또 수도원에 위탁을 내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영주의 제후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성집자 제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등등에서 이런 성집자 제후들이 탄생을 했어 당연히 성집자 제후들은 자기 시인 성집자이면서 또 한편 제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성집 제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후들과 달리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은 성집자 제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산을 뺏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왕권 밑에 들어가서 그걸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카페방주 초창기 때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왜냐하면 카페방주가 그렇게 심히 강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했죠 이 카페방주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권적인 이론에 따르면 왕국의 대제후와 대제후의 사기군주 죽은 내지 수정으로 국왕이 필요했고 카페방주가 그 다음 면을 접하였다 그래서 이제 왕권은 약하고 왕령이 넓지 않아 무해한 존재였고 그 다음에 교회 위에서 도유되어 성화된 국왕을 부태어 타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청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청왕이 별로 심히 없죠 그렇지만 권위는 좀 있고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카페방주 초창기 때는 그랬어 다른 대제후들 입장올 때는 왕이 자기를 통제할 심도 없고 그런데 뭔가 왕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또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심히 좀 없는 중소제후렸던 이 카페를 유국카페를 왕으로 되새웠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왕의 세습이 간행으로 인정되어 왕의 계승하세가 단절없이 대를 이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왕자를 끊임없이 생산을 했고 그리고 왕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또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 결혼을 통해 혼태크를 잘해가지고 또 왜냐하면 토지를 밀려나갔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을 볼게요 영국 보기 전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서강자 124페이지 보이죠 지금 녹화되는 거죠 녹화 안 되는 줄 알고 깜빡이 당황했네 이게 잠깐만요 여기네요 프랑스의 봉건왕조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프랑스의 봉건왕조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읽어보면 천년의 천산맥 사이에 프랑스와 잉글랜드 봉건왕조는 중앙집권적 국가로 가는 제도적 장착 이데옥을 만들어가고 왕권강을 위해 프랑스와 잉글랜드 봉건왕조는 안정적인 재정수익원을 확보하고 국왕에게 충실한 관료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에서는 재판권하고 징세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방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권들 국가 권력들을 나중에는 다 해수려요 자 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프랑스에 보면 자 987년에 칼로루스 왕조의 마지막 왕 루이 5세가 사망하자 전국의 본공기족과 고일 성직자 등 위급 카페를 새로운 왕으로 출연을 선출했다 자 카페망조는 다행히 왕조가 끊이지 않아 1328년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카페망조의 초기 왕도는 왕권이 미약했다 왕권은 왕의 직항력 8을 중심한 일드 프랑스 지역에 국한되었고 부하 권력에도 백장령이나 공장령을 소유한 대제후나 나올 것이 없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석의 내용하고 이제 겹치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석의 내용 읽을 때 같이 읽을게요 여기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자 영국으로 넘어가죠 영국으로 자 영국은 이제 좀 보면 영국은 이제 여러 또 읽기 전에 영국의 여러 왕조들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영국 왕조의 순서는 좀 복잡해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서양사 심화 규제 내용을 보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네 영국의 왕조를 보죠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앵글 섹슨 칠한국이 있어요 앵글 왕조족과 섹슨족이 잉글랜드 왕 켈튼족을 몰아내고 세우 왕조가 앵글스 섹슨 칠한국이죠 그래갖고 이제 칠한국에 있다가 그 당시 이 칠한국이 누구에서 통일되냐면 알프레드 대왕 에서 통일되요 그래서 통일 앵글스 섹슨족 이게 못하네요 섹슨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대왕이 통일 앵글스 섹슨 왕국을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그 다음 노르웨이들이 쳐들어왔죠 노르웨이에서 뭐냐면 덴마크에서 덴마크에서 그 당시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앵글스 섹슨과 덴마크가 통합왕국을 만나요 연합왕국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인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초등으로서 얘네들 대인류라는 상을 내주고 나아가서 나중에 앵글스 섹슨 덴마크와 통합왕국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앵글스 섹슨 왕국이 되고요 그러다가 알프레드 대왕 개통이 이어지는데 이때 시비를 거뒀던 사람이 월년 1세죠 그러면서 그 당시 왕이 계승 문제로 영국을 쳐둬 그게 유명한 헤인스틱지 전투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노무화 왕조가 등장하고 노무화 왕조는 헨리 헬스 육아 그 당시 리처드 2세까지 갔다가 두 개 반개월 쪽이 싸우죠 랭커스 가와 요오쿠 가 그리고 둘이 합쳐서 투더가 투더가 되죠 엘리 7세부터 엘리 1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스토트 왕조 넘어가고요 이건 스포틀랜드 왕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하노우 왕조 넘어가고 민조 왕구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영국의 왕조들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의 초창기 때 왕조들은 앵글 섹슨족이 세운 앵글 섹슨 왕국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쭉 해서 다음 달까지 두 번째 달달까지 좀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앵글 섹슨족이 연어 왕국 칠왕국을 건설하고 있던 영국이 통일된 왕국으로 발전된 것은 9세기로부터 10세기까지 거쳐 개인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정이 있었다 자 영국의 통일 왕국의 진정한 건설자는 웨센스의 알프드 대형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알프드 대형이 있으며 그는 대인족과 평화 협상을 맺고 재건을 노력하며 학예의 부흥에도 관심을 가졌다 자 그의 후계전을 위해서 대인족의 점유기가 회복되었으며 그들의 검추진은 대일로라는 지역은 고유한 법과 숲속이 유지되었다 이때 고유한 법과 숲속이라는 것은 노르만족들 덴마크 대마크 계통의 노르만족들 이게 습성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내면서 얘들도 잉글랜드 하대요 왜냐면 되게 이 노르만족들 한번 정착을 하면 그 문화에 그냥 조금씩 스며들어갖고 흡수 통합이 되어버려 이거는 어디가나 똑같아 자 그러하튼 앵글섹슨족의 예터는 점차 장원으로 조직되었으나 대일로직은 독립론이 우세였다 자 앵글섹슨 왕국의 통치는 동시대의 유럽의 다른 대국의 어느 것보다 능률 쪽이 조직되었다 국왕은 원칙적으로 선거제였으나 실제로 알프드대왕의 후계제로 한정되었다 이게 좀 눈여울 게 뭐냐면 보통 유럽 중세시대 때는 선거제를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노마항제 뽑을 때는 선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국왕도 뽑을 때 선거제를 하고 보시면 그래서 세습이야 되는 것은 간혹 있지만 되게 선거제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제자로 해서 없는 진짜 이상한 후고들 뽑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왕의 아들을 그냥 뽑아요 왕이 지정한 아들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야 확인시켜줘요 진짜 그 왕이 이상한 놈 아니면 또 왕자가 이상한 놈이 아니면 그냥 뽑아 왕이 세습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세습제지만 실제 선거제로 형식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세습제지만 선거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중세 유럽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이건요 하여튼 좀 보고 다시 읽을게요 왕령은 전국의 산재에 있고 국왕은 지방법정에서 벌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국왕의 소식에 따라 모든 성명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래야 국왕과 왕 국왕은 왕권과 궁전을 유지할 유지할 군대와 충분한 영기를 가질 수 있었고 많지는 않더라도 정균이 합할 수 도 있었다 그 다음에 주장관을 임명하고 교체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주교와 수도원장도 임명했다 막강한 왕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하면 봉권제도 이런 것은 랭글섹스 왕국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통합왕국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봉권제도가 이식된 거야 이건요 자 그 다음에 국왕의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왕선거도 실시한 위탄개몬트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위탄개몬트로 알려진 그 모임은 고위 간직자 대지주 고위 성격자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국왕은 그의 직속으로 임명을 작성하는 등 매우 능력적인 비서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 국왕의 통치 임무는 임무의 일부만 간장없고 나머지는 주법전에 임했다 자 주는 원래 앵글색성왕국의 지방행정단이었으며 대인족이 정유지를 회복하면서 그곳 역시 군사기신 바라를 중심으로 싸이오가 새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법전에 지방의 군사연관 주장관 그리고 주교의 사회로 주내의 자유민들이 모여서 지방의 간섭에 재판냈는데 자 이때 대인족들이 또한 대인족들이 영국을 침입했어요 이때 대인족들은 앞에 있는 대인족들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르마인족들은 부족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한 개 부족이 와서 정착돼서 개항 맞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다른 부족도 와서 또 공격해 그래서 대인족들은 대인족들은 또 연구에 침입했고 그 당시 덴마크 왕이었던 대인족들이 덴마크에서 왔죠 카누트가 대원들을 거누이고 연구에 침입해 왕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산 때부터 덴마크와 잉글랜드 간에 공동왕조가 형성이 돼 연합왕조가 형성되죠 카누트 왕은 공정하고 유능한 통치자였으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으로서 데케르트라는 글을 진수하였을 뿐 연구의 법과 간섭을 존중했다 여기에 데케르트는 뭐냐면 군대 유지비 정도 세금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누트가 사망 후에 그의 후기의 제사에 겹려한 내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탄에 인해서 그 당시 알프레드 계통의 에드로드 고해왕을 국왕으로 선출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운이 없었는데 왜 없었냐면 그 당시 고해왕은 어머니가 노르망디공 리처드 2세 누이 동생이었고 그 당시 카누트 7세 때 고해왕은 노르망디 궁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이 없었던 게 아들을 못 낳던 거야 왜냐하면 고해왕이 후계자가 사망하니까 아들이 있었으면 당연한 건데 아들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해외에서 누굴 계승자를 뽑았냐면 노르망디 이 노르망디공은 그 당시 혈연관계 입장에 올 때는 외산촌두 인데요 그래서 왕의 계승자를 내세웠고 결국에는 둘이 에드워드 고해왕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 둘이 결판단 전투가 뭐냐면 헤인스티스 전투에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헤인스티스 전투가 어디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고 프랑스 있으면 영국 있잖아요 영국에 프랑스 제일 가까운 게 도보웨업이에요 도보웨업을 건너서 약간 위로 올라간 지역이야 여기가 이제 뭐냐면 헤인스티스 전투 헤인스티스가 예전에 한번 지도상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10년도 기출문제 여기에서 뭐냐면 웨스스 하루루가 월리엄에서 격파당하고 죽게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월리엄이 노르만 전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 헤인스티스 전투 해가지고 노르만에 영국 전국을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게 상당히 영국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전투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석총인가 거기에 있을거에요 이거 전툴 계기로 해서 유럽 대륙의 어떤 봉곤제도가 예전에 봉곤제도가 없었죠 봉곤제도 이식됐어 그래서 영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유럽 대륙과 밀접하게 또 관련을 맺게 돼요 두 번째는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럽 대륙의 봉곤제도가 그 당시 이식됐고 유럽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두 가지 의미겠죠 그래서 영국 같은 봉곤제도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프랑스 쪽으로 건너온 원리엄 세입들에서 이식되었죠 그래서 영국의 봉곤제도 대륙의 봉곤제도 이식되면서 만들어진 봉곤을 중앙집권적 봉곤제라고 해요 우리가 봉곤제하면 지방 봉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은 강력한 왕권을 바통해서 중앙집권과 지방 봉곤을 조합시킨 독특한 그런 통치 형태 중앙집권적 봉곤제를 만들었어 이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노르만 정복은 영국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또 전시대 많은 것이 준식되었다 원리엄 정복 방금 군사기지마다 성체를 축조하고 특히 도구의 쪽의 만일의 경우 철수에 대비해서 요새를 축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온 정보관이기 때문에 토착세트의 반발로 올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대비를 해갖고 도망갈 뭔가 터전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북의 스코틀랜드와 서쪽의 웨일즈의 국경선에 통합된 봉투를 일관되게 신입하는 통합된 봉투를 일관돼서 신하되게 수요하여 대비하겠다 왜냐하면 북의 스코틀랜드는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었고 웨일즈는 쫓겨났던 켈톤족이 우리가 있었죠 참고로 스코틀랜드는 예전에 켈톤족이 있다가 얘는 피트족이 됐는데 이 피트족이 스코틀족하고 북쪽의 스코틀족하고 결합이 돼서 융합됐어 그래서 거기에 스코틀족의 나라 스코틀의 땅 스코틀랜드라는 명칭이 생기죠 자 원리엄은 수소정복자이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해영의 계승자라고 자처했고요 그는 왕령을 고순환이 자기 소유도 접수하고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게 섹슨족의 지주들을 그대로 신하로 삼고 반항한 섹슨의 토지는 모수자여 종군한 신하들이 분배했다 섹슨 지주의 토지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원리엄 추종자들도 여기저기 분산되었다 섹슨이든 노르마니든 봉토소유자는 일정한 수의 기사를 착취한 의무를 가졌으며 주교와 수소원장을 비롯한 고위성실자로 동일한 의무가 부과됐다 대제우 경우 그 영재가 재분봉 다른 사람 그 밑에 중소제우로 나눠주는 행위를 재분봉이라고 하죠 재분봉한 것은 본인에게 이름했다 영국도 대육식 분곤제도가 서서히 자화갔다 원리엄은 영국 고려의 간습을 유지하고 또한 앵글스 섹슨 국왕대에 법을 인정할 걸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주법전도 간습법에 따라 재판하도록 종속시켰으나 주장관만은 노르마니든으로 대치시키고 대류식에 따라 교회재판권을 따로 분리시켰다 예전에는 교회재판권이 분리되지 않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교회재판하고 그 당시 세속재판이 분리되어 있었나봐요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르마니든에서 본건적인 간행을 도입한 것이다 원리엄은 종례의 위탁회의 대신에 뉴욕한 본건신화부터 구성된 왕신리를 설치했다 노르마니든 영주에게는 영민에 대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보다 뉴욕한 영주에게 교수용을 처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거는 이제 상급재판권 얘기하는 거죠 주교나 스토원장은 이미 앵글리스 앵글리스 섹스 시대 때 부분적 불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령은 이를 가장 유혹한 세수용주에게 학대했다 그 다음 노르마니든 영국 농민은 부자연 농로부터 영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었지만 신분은 자유로운 농민에게까지 여러 층이 있었다 부자연 농로부터 영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는 그 신분인 자유로운 농민들에게까지 여러 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복자인 노르마니든 영주들은 이러한 중간단계의 농민들 일률적으로 농로를 취급하고 그들에게 영주제를 적용했다 그리하여 앵글스 섹스 시대에 자유로운 신분을 누렸던 많은 소노민들은 노르마니든 정복과도 더불어 영주의 자의적 지배에 예속화되었다 원리형은 북부 프랑스에서 전역적으로 발전된 봉건제도를 영구에 도입하면서 유럽의 어느 군주나 국왕보다 강력한 왕권을 누렸고 왕령은 매우 강대하여 신화의 누구보다 더 부여하고 강력했으며 이거는 프랑스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프랑스는 왕권이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보다 훨씬 권한이 크고 토지가 많은 제후들이 많았어 그런데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료물 중심으로 또 땅이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왕령도 넓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권력도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왕에 대한 기사로스의 봉사용은 그에게 막강한 군사를 제공했다 그는 전대로부터 데케르트와 같은 임시세를 전국적으로 징수할 권리를 보호했으며 국왕이 임명한 주장관을 통해서 지방의 행정과 사법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란 어느 정도 중앙지권을 할 수 있는 강대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것을 더욱 강하게 하는 조치가 체주는데 이거는 원료미 전국의 배신들 배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개 보면 이건 중국에서 쓰이고 했는데 황제가 있잖아요 또는 왕이 있죠 왕 밑에 제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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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후밑에 또 신하들이 있죠 항제 일정일 때는 제후가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후에 또 신화가 있잖아 자기 직제자가 직신화가 아니라 제후 밑에 신화 또는 자기 밑에 속히는 왕들 밑에 신화야 이걸 배신이라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했었잖아요 항제 있고 명청시대 때 항제 밑에 또 신화들이 있죠 그런데 또 제후국 우리나라 있죠 조선시대도 왕들 밑에 제후가 신화들이 있죠 이 신화들을 항제에 입장할 때는 배신이라고 불러요 신화의 신화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정부의 배신들을 왜 소집했냐 자기들 모시는 군주들이 있을 거야 군주들은 상의 영주도 있을 거야 그런데 상의 영주와 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본공계약상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구강에게 충성을 냉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솔루베리 선언이야 충성의 1순위를 구강에게 하는 거죠 이 충성의 서약을 배신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구강에 향한 향한 것보다 앞설 곳을 뭐냐면 규정했다 그래서 자기 상의 군주보다는 더 앞설 것인지 했고요 그 다음에 원리엄은 운영 망명위원을 각 주의법정에 보내어 각 지역적 자원에 관한 상사형 보고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주대국이라는 토지대장을 편천 징세와 행정의 자유 삼았다 이 동주대국은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을 편천에서 징세와 행정의 중요한 자유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동주대국 동주대국 보시면 돼요 동주대국 동주대국 여러 내용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당시 인구나 또 신분 신분했던 인구의 숫자 재산 헌함 이런 것들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주대국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 당시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다 그러니까 황식이 왕권이 아니었다 그 미약한 왕권이 아니고 강력한 왕권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방학관 양호장 농래 숫자 쟁기 숫자 가죽까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대회 이하가치 규모가 크고 정확한 행정 및 징세자료를 가진 분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중앙집권적 본권제 중앙집권적 본권제 사례를 들어라 영국에 중앙집권적 예를 들어라 사례를 두 가지 들어보면 두 가지 답변하면 되죠 솔즈베리 선언 그 다음에 돔주데이브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왕같이 원리엄의 권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제후들과의 사회의 긴장상태가 조성됐다 원리엄은 강력한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이들보다 더 강화하려고 했고 영국의 제후들은 적어도 노르만 귀족들 같은 정도라도 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얻으려고 했다 정보강은 이러한 제후들을 통제하는데 성공했으나 그의 후교전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헨리엘세가 있어 헨리엘세가 있다가 헨리 2세 때 플랜테니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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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죠 이건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 관련된 서강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강제 127페이처 보세요 잠깐만 이게 영국의 왕조인데 앞부분은 여기 있네요 제가 못찾았어 125페이처 보세요 제가 잘못 적었네 이게 125페이지 맞죠 자 여기 잉글랜드 섹스장 출신의 에드워드 고해왕이 사망 후에 이 사람이 참 불행하다 그랬죠 왕을 아들을 못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데 잉글랜드에서 왕의 계승전이 발생했다 고해왕의 사촌이었던 노르만디 공장 얼리엄은 에니스틴스 전투에서 그 국가의 자문기관이었던 위타리에 출전했던 웨세스의 헤롤드륜이 물리치고 왕이 올렸죠 자 이래서 잉글랜드의 새로운 노르마 왕교가 시작됐다 노르만디 공장이었던 월리엄은 잉글랜드 왕이 된 사건 이후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에 영토 공장이 불시가 되었다 자 월리엄은 정복자로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대륙식 공건지를 도입했다 자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는 섹슨 지주도의 신한을 받아들이고 반항한 자들 토지를 몰수해 자신의 병사들에게 분배했다 1986년에 전국의 배신들을 솔즈베리에 국악의 충성서약을 시키고 이는 배신의 주군에 향한 것보다 더 우선화도 부정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지 조세를 목적으로 각 지역의 자원을 상상하게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토지 대장이 돈주 대이 부근이 천천히 있죠 여기까지 읽고 좀 이따 나중에 석에 같이 읽을 때 따라서 읽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27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계를 독일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독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에 독일과 관련된 독일 왕조와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매표 현장이 뭐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읽어볼게요 독일은 그 당시 동프랑크 지역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서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마가 잘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노마 문화가 좀 뭐냐면 잘 이식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야만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도 게르만족의 문화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부족장 세력들이 되게 컸어요 지역의 토착 세력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공인하고 있거든요 부족장 세력들이 제일 컸어 그래서 이제 동구프랑크의 카우린고 왕국 구세기 때문에 왕국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 부족장 세력들이 한동안 이 프랑크 왕국이 눌려있던 부족장 세력들이 다시 이제 동구프랑크 왕국이 약해지니까 예전 지위가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부족장 세력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 지도자로서 영민의 영향 그 밑에 소수된 민들에 큰 영향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프랑크 동구프랑크 안에 있는 왕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령도 잠시 지키고 그 왕 밑에 인용했던 주백들도 복종을 시켜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보호권도 획득하는 등 그래서 동구프랑크 말기에 들어가면 거의 왕같은 그 지역에 왕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후에 이제 등장하는 뭐 작생가라든지 샬리에러 왕조라든지 어 그럼 포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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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렉터 왕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예전의 선조들이 부족공 부족장 세력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 쉬었다 좀 다시 시작할게요 어 아멘